자 테일즈버 캐릭터 선택창이구요 딱 떠오른게 내가 만약에 무자본으로 시작하면 어떤 캐릭터를 고를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조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일단은 제가 무자본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무자본이라고 일단 빙의를 하고 자 저는 무자본입니다 테일즈버에 대한 정보가 어느정도 있는데 무자본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라면 일단 루시안 칼츠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해요 루시안 칼츠의 장점이 뭐냐면 초반에도 좋고 중반에도 좋고 후반에도 좋아요 그리고 탱값도 찌르기 캐릭터라 싸요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좋은 캐릭터 딱 떠오르는건 루시안 칼츠가 가장 무난하고요 이제 사람들이 루시안 칼츠에 대한 단점을 꼽자면 사실 성능적으로 단점을 꼽진 않아요 루시안의 단점은 재미가 없다 추천 캐릭터로는 베스트 중에 하나에요 루시안 칼츠 그리고 보리스 진대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추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친구에요 왜냐면 버프나 디버프가 없어요 그냥 혼자 시너지를 빨아먹는 캐릭터라 성능을 다 떠나서 같은 파티에 솔직히 말해서 동스펙이라고 하면 드리고 싶진 않아요 팩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리고 이제 초반 중반 부분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고요 대신 고스펙으로 가면 조금 이점이 있긴 하겠죠 스노우가드라는 이제 SP 실드도 있고 해가지고 극후반으로 갔을 때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만 초보자한테 추천할 만한 캐릭터는 아니다 막시민도 사실 초보자 추천 캐릭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물복 아니면 마검으로 많이 키우는데 막시민 같은 경우는 낭만 캐릭터라고 많이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RPG 게임에서 낭만 캐릭터라고 하면 어 좀 웃음 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막시민이 데미지가 약한 건 아닙니다 테일즈버가 데미지는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가 돼서 질적인 측면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캐릭터를 선택할 때 탱킹력이나 또는 파티 시너지 이거 관련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막시민은 조금 물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까지 봐도 조금 피곤할 수 있다 물론 장점 같은 경우는 적중검을 이용한 재분배 효율이 좋다 정도인데 어 추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만 추천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시벨리노 시벨리노도 초보자 분들이 하기에는 괜찮죠 데미지가 일단 잘 떠요 그 방어력 무식 캐릭터라 어 초반 던전하고 중반 던전까지 데미지가 굉장히 잘 뜹니다 동스펙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좀 잘 뜨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찌르기 캐릭터라 가성비도 좋은 편이고요 무기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초중반에서는 단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딱히 단점은 안 느껴지고 후반부로 갔을 때 이제 상태 이상이 없다 보니까 탱킹 쪽에서 조금 밀리지 않나 그래서 극후반으로 갔을 때는 조금 고민하게 되는 캐릭터 투자를 했을 때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캐릭터 그 정도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캐릭터라고 보진 않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이제 찍먹용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캐릭터라고 보고요 다음에 조슈아 같은 경우는 요즘 찌르기 조슈아가 좀 뜨는 편이죠 근데 뭐 방출 조슈아가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조슈아라는 캐릭터가 초보자가 키웠을 때 괜찮은 점은 그 캐릭터 버프가 있거든요 경험치 증가랑 그 다음에 내냐풀 수업을 좀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 육성도 빠르게 되고 신뢰작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괜찮은 캐릭터라고 봅니다 방출 조슈아나 강슈아나 둘 다 괜찮은 것 같고 찌르기 캐릭터는 아무래도 가성비가 좀 좋은 편이고 단점은 무기 매물이 없다 그리고 방출 조슈아는 마공 캐릭이라 조금 아이템 가격이 비쌀 순 있고요 요즘 마공템이 좀 싸지는 편이라 어느 정도 찌르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마공템이니까 여전히 더 비싼 건 맞고요 방출 조슈아의 단점 같은 경우는 손목에 명중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명중 맞출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극후반으로 갔을 땐 상관없겠죠 완전 극후반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마공 캐릭터니까 방어력은 강슈아보다 좋을 수 있다 일단 후반에도 좋고 초중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육성 단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고 봅니다 조슈아 란지에는 일단은 물총 물리계열 란지에는 기억에서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벨페 전까지는 안 하시면 됩니다 마법 계열로 키우면 되는데 음 란지에도 괜찮은 캐릭터예요 일단 파티 쪽에서 너무 특화가 돼 있어서 파티 매칭을 할 때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자본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쏠플보다는 파티 플레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키우기 괜찮은 캐릭터 같습니다 물론 후반으로 갔을 때는 조금 아플 수 있다 캐릭터가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이건 주제가 무자본으로 키웠을 때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파티 플레이가 어비스 지옥까지죠 새로 생긴 던전도 있긴 한데 이클립스에 거기는 너무 멀고 어비스 지옥까지 봤을 때 막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란지에도 나쁘지 않은 캐릭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자크는 그냥 깡패 캐릭터입니다 깡패 얘도 보리스처럼 조금 이기적인 친구인데 데미지가 워낙 잘 뜨다 보니까 디버프 없는 게 조금 묻혔습니다 디버프가 없어도 동스펙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센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크도 괜찮은 캐릭터고요 보통은 배기로 많이 키우는데 찌르기도 괜찮아요 찌르기도 괜찮지만 보통은 배기로 많이 키운다 무난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막 사기 캐릭터라는 느낌도 안 들어요 데미지 잘 뜨는 건 맞는데 좀 캐릭터가 조금 답답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이자크라는 캐릭터를 물론 초보자가 키우기에 좋은 캐릭은 맞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자 다음에 밀라 패스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지금은 키우지 마세요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티치엘 티치엘은 보통 공법으로 많이 키우죠 마공 티치엘 마공 티치엘만 예로 들게요 백법이나 타격 티치엘은 키우고 싶은 분들은 키우면 되는데 공법에 비해서는 안 좋습니다 티치엘은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파티플레이 좋고 솔로플레이도 좋고 딱히 뭐 단점이 있나요 단점이라고 하면 손이 바쁜 거 손이 좀 바쁠 수 있다 스킬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좋은 스킬이 많아가지고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티치엘 키우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고른 육각형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픈 이스픈도 조금 시벨린이랑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초반 좋고요 중반 좋아요 근데 극후반으로 갔을 때는 탱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방어력 쪽이 조금 걸리는 캐릭터고요 초보자 분들이 키운다고 했을 때는 괜찮은 캐릭터예요 데미지도 박무 캐릭터라 꽤 잘 뜨는 편이고 이스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후반까지 생각을 한다면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육성할 때는 배기형으로 많이 키우고요 후반으로 가면 물리복합으로 많이 키우기는 하는데 배기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다음에 나야트레이 물복만 이야기할게요 찌르기랑 배기는 패스하겠습니다 물복나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초보자 분들한테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캐릭터 성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캐릭터의 능력치를 뽑아내려면 그래도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 캐릭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자본을 투자하거나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일단 데미지적인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술엽 이제는엽으로 바뀌었죠 엽이라는 스킬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버티긴 해요 캐릭터가 스탯이 조금 자유롭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야트레이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투자 무자본이나 저자본으로는 손대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후반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캐릭터가 다음에 아나이스 자 아나이스는 마법인형 패스하겠습니다 자 파괴정령부터 이야기할게요 파괴정령 제가 지금 파괴정령을 키우고 있죠 파정 같은 경우는 일단 동스펙 대비 데미지가 꽤 센 편이에요 데미지적인 측면에서는 꽤 좋은데 거의 최상위권을 다투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몸이에요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로브 캐릭터고 방어 관련된 스킬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고급 방어구 연마라는 아이템을 먹게 되면 마공캐 특성상 조금 단단하긴 합니다 물리 캐릭터에 비해서 근데 초보자분들 기준에서는 그냥 아픈 캐릭터다 데미지 세고 아픈 캐릭터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고자본 파정 분들이 잘 없어요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있긴 있는데 잘 안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비오정령 크롱플레님 맞은게 맛있다 고자본으로 키울 때 좀 많이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인데 이게 비오의 단점이 있거든요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초보자가 할 때 그게 뭐냐면 그 버프 효율이 스펙에 따라 다른데 버프창에 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스펙이라서 버프가 15%에요 15%가 떠 그러면 욕을 먹을 수가 있다 날먹이 조금 힘들 수 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스펙이 그대로 보이는 캐릭터라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돼요 본인 스펙이 그대로 드러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여전히 파티에서 인기 많은 캐릭터고 다른 캐릭터가 연마강화 먹을 때 사실 연마강화를 안 먹어도 어느정도 데려가주는 캐릭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간 가격 정도는 더 아낄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마방 캐릭터이기 때문에 마방 아이템이 좀 쌉니다 대신 비오 무기가 좀 비싸요 그런 단점은 있고 복합적으로 보면 예전만큼 그렇게 가성비 캐릭터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가성비가 나오는 캐릭터는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포터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울만 한데 가성비 때문에 비오 아나이스를 선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자 다음에 클로에 클로에는 뭐 요즘 핫하죠 클로에가 방어 부분에서 좀 핫합니다 방어력 부분에서 좀 핫한데 제가 이제 본캐가 클로에잖아요 초보자 분들한테 그렇게 추천할 만한 캐릭터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캐릭터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 중반 부분에서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딱히 그렇게 장점이 도드라지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단점이 있는 캐릭터도 아니지만 장점이 부각되는 캐릭터는 아니다 이제 클로에의 장점은 조금 후반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단단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클로에를 하실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던가 아니면 자본을 투자하던가 그럴 때 이점이 있는 캐릭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자본 기준에서는 추천할 캐릭터는 아니에요 자 베냐 같은 경우는 이제 낫베냐랑 해머베냐가 있는데 보통은 낫이 주류고요 해머베냐 같은 경우는 키우는 분이 있긴 있는데 정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추천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베냐라는 캐릭터의 장점은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솔풀의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유틸성도 좋고 키우기에는 무난한 캐릭터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추천할 만한 캐릭터긴 한데 단점은 파티에서 데미지가 안 떠요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 이게 베냐라는 캐릭터가 공격력 증가 버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캐릭터인데 버프 성능이 공격력 증가 쪽으로 몰려 있을 때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분들이 스펙에 비해서 눈딜이 조금 낮아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막 강력 추천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솔풀 쪽에서 조금 장점이 있고 키우기 편안하다 이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솔렛 같은 경우는 티엘라랑 신성찬트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솔렛을 그렇게 잘 알진 못해요 티엘라 이솔렛 같은 경우에는 뭐 성능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데미지가 꽤 잘 뜨는 편이고 근데 보통 티엘라 키우시는 분들이 좀 물몸이라 키우기가 불편하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물몸 캐릭터인 것 같고요 신성찬트 계열 같은 경우는 마방 캐릭터다 보니까 이제 방어력 쪽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예요 이제 마공 마방 캐릭터가 물리 계열에 비해서는 방어력이 좋은 편이니까 어느 정도 커버는 될 텐데 이제 마법 방어 캐릭터라는 특성상 데미지 올라가는 비율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겁니다 계산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마법 방어력 아이템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지불했을 때 조금 더 다른 계열에 비해서 수치가 높게 올라가겠죠 가성비는 좀 잘 나올 것 같다 캐릭터가 스펙컷까지 맞추는 데는 마방 캐릭터, 마법 방어력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이솔렛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추천하고 추천하지 않고 를 떠나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솔렛은 로아미니 같은 경우는 로아미니가 좀 개륙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캐릭터냐면 내가 키우긴 싫은데 남이 키웠으면 좋겠는 캐릭터거든요 딱 이게 파티에서 성능이 굉장히 좋고 솔풀에서 데미지가 안 떠요 딱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 솔풀 감안하시면 굉장히 추천할 만한 캐릭터입니다 파티 구할 때도 메리트가 있고 사실 요즘 로아미니 같은 캐릭터는 모셔가는 추세거든요 파티에서 웬만큼 하자가 있는 거 아니면 좀 모셔가는 추세라서 굉장히 이타적인 캐릭터고 대신에 본인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져요 아무리 때려박아도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딜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천이고 파티 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 사실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키웠으면 좋겠는데 로아미니라는 캐릭터가 많아지면 테일즈 위버라는 게임이 굉장히 이롭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홍익 인간의 정신을 갖고 타인에게 널리 베풀겠다 그러신 분들은 로아미니 강력 추천합니다 잘 생각하고 선택하세요 녹턴 아 녹턴도 저는 가성비 캐릭터라고 봐요 굉장히 가성비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기가 쌉니다 녹턴이 찌르기 캐릭터이기도 하고 딜러치고는 아이템을 싸게 맞출 수가 있어요 녹턴이 감전이라는 상태 이상 방어력 관련된 스킬이 있기 때문에 물몸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보스에서는 물몸이에요 이게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좀 부연 설명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사냥할 때는 물몸이 아닌데 보스로 가면 물몸이에요 좀 이상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드 깡패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녹턴은 그냥 가성비 좋은 딜러다 이 정도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물몸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물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케바케다 이거는 물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맞는 말이고 물몸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맞는 말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캐릭터다 리체가 저는 리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캐릭터라고 보거든요 리체라는 캐릭터가 좋은 캐릭터가 맞아요 스킬 구성도 좋고 방어 쪽도 어느 정도 좋은 스킬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캐릭터는 아닌데 초보자가 무작정 하기에는 데미지가 안 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초보자한테 강력 추천할 만한 캐릭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후반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 캐릭터라고 보거든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빛을 보는 캐릭터 초반에 좀 데미지가 안 나와요 초반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보자 분들이 그렇게 할 만한 메리트가 느껴지진 않아요 다만 고점을 바라보는 유저라면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스킬 성능들이 워낙 좋고 이제 고스펙으로 가면 갈수록 리체라는 캐릭터가 추가 데미지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곁들어지면서 좋은 시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도 조금 질러야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8캐릭터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일즈버 캐릭터를 뭐 이제 캐릭터 선택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뭐 고자본 극고점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야기가 그래서 캐릭터 선택할 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만약에 아무 베이스도 없고 캐릭터를 키워야 된다 저라면 루시안 티치엘 얘네 둘 중 하나 할 것 같습니다 루시안 티치엘 솔직히 로아미니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로아미니가 유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로아미니랑 란지에 파티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란티비라고 있거든요 로아미니 란지에 티치엘 비오정령 아나이스 얘네 4명을 이제 로란티비라고 해요 얘네가 파티에서 1티어입니다 파티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 캐릭터 괜찮구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목에 칼을 들이밀고 무자본으로 못 키울래 하면 저는 루시안 키울 것 같아요 찌르기 루시안 저자본 중자본 고자본 상관없이 다 무난무난 해가지고 뭐 자로 잴 필요가 없어요 이 캐릭터 자체가 어디서나 1인분을 할 수 있는 캐릭터라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이어가오른